저렴한 간식과 함께 무료 영화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시네플렉스에서 열린다. 시네플렉스는 9월 14일 토요일 제12회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BGC 캐나다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이다. BGC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고 이들의 기술 개발을 돕는 단체이다. 이들은 지난 125년 동안 캐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트루노스 지역에서 가장 큰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단체이다. 지난 시네플렉스 행사를 통해 5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커뮤니티 데이의 무료 영화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제공된다. 오락실과 플레이디움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교환권이 필요 없는 무료 게임을 제공하며 입장하는 모든 고객에게 1시간 게임 밴드가 제공된다. 또한 일부 참여 극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엑스케이프 아케이드 게임도 당일 오전 3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전에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도 제공되어 음식과 음료를 3달러에 즐길 수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볼링, 탁구 및 당구 등의 어트랙션도 제공한다. 모든 식음료 주문과 게임 밴드 구매 시 1달러가 BGC 캐나다에 지원된다. 커뮤니티 데이 영화는 다음 주 9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정석 티켓은 온라인과 극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작년 시네플렉스 커뮤니티 데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시네플렉스는 커뮤니티의 날 행사 외에도 9월 한 달간 토요일에 가족 영화를 3.99달러에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상캐스터 배혜지